서대문 형무소 재수자 카드에 적힌 육사선생의 주소 남산동 662번지입니다. 1920년부터 37년까지 대구 생활 대부분을 보냈던 곳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근대 기와 가옥이 있었지만 재개발 바람에 밀려 이달 초 결국 철거됐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대구시가 실측 조사를 해보니 기존 건물은 1970년대 완전 개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생이 거주할 당시 흔적은 연탄 화덕 아래 아궁이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옛 건축 대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3칸짜리 초과였다는 사실도 재확인됐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로 온 육사지반이 공궁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주사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사업부지 남동 쪽에 육사선생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이달 말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생이 살던 현장을 보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행정당국이 일제강점기 부자동네 진골목은 친일 인사까지 포함해 자세히 알리면서도 길 하나 건너 육사 생거지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탓입니다. 대학 교수가 사제를 털어 만든 북성로의 이육사 작은 문학관도 운영난 속에 최근 문을 닫은 가운데 육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대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